대박 제가 방금 한쪽을 빼고 해봤거든요 아니 노래를 다 따라 불러주셨어요 진짜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어떻게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진짜 제가요 여러분 지금 인이어를 한쪽만 끼고 들어왔는데 거의 빼고 있었어요 저는 다 뺐어요 너무 노래를 잘 부르셨더라고요 나도 빼야겠다 최고 와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가 경기대 축제 이 오늘 밤을 잘 장식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스테이지 뭔가 마음에 드세요? 얼만큼요? 저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니 예쁜 지금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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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예쁜 모습을 저희가 또 사진으로 담고 싶은데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있으시면 플래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시 플래시 해주세요 플래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는 영상도 하나 찍으면 어때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아주 격렬하게 저희를 응원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담아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다 우와 너무 예뻐요 짱이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경기대는 혹시 포즈 같은 거 있나요? 포즈 없어요 없어요 앞에서 시크하게 V V 저희 V로 갈까요? V V로 갈까요? V가 진짜 V 좋아요 와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통선도 너무 예뻐요 저희 여기 가서 찍어요? 네 좋아요 좋죠 좋죠 이따 갈게요 이따 갈게요 이따 갈게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어떻게 앉을까요? 어떻게 앉을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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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와우 아뇨아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이 너무 기다리니까 영상을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갈게요 파도타기 이렇게 하는거에요 괜찮아요 우리 다같이 스테이씨 걸즈 it's going down 하는거 찍는거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서 왔다가 스테이씨 걸즈 it's going down 하고 저희 끝까지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준비됐죠? 시작했습니다 우와 땡시 걸즈 it's going down 너무 예뻐요 우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뻐요 짱입니다 고마워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이에요 맞아맞아 마지막 곡은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에이셉이거든요 에이셉인데 에이셉인데 여러분의 떼창이 아주 필요한 곡입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 내서 마지막 곡인 만큼 여러분 에이셉 나올 때마다 그리고 꾹꾹이 춤 나올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즐겨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쫄려있잖아요 네 우리 다음주에 이런 꾹꾹이 춤추는거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저희 바로 이게 시간이 끌면 안돼요 바로 에이셉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자 에이셉 최대한 빨리 에이셉 에이